IP 버전 6 주소 가겠습니다. IP라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거고 V는 버전, V-E-R-S-I-O-N 그 다음에 그 버전의 번호는 6이에요. 그래서 IP 인터넷 프로토콜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인터넷이 되려면 모든 컴퓨터 또는 모든 사물의 IP 주소가 활당이 돼야 되는 거죠. 가겠습니다. IP 버전 6은요. 16비트씩 8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6비트씩 8부분. 16 곱하기 8 하면 12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128비트로 구성이 돼요. IP 버전 6, 16, 8부분. 128, 16비트씩. 그 다음에 또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16진수로 구성돼 있어요. 16진수로 표현을 한다. IP 버전 6, 16비트, 16진수. 그 다음에 8부분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8부분을 뭘로 구분하냐면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콜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을 해요. 콜론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또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IP 버전 6, 16비트씩 8부분. 16진수, 8부분인데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128비트 또 아셔야 될 게 또 뭐냐면 128비트니까 2에 128제곱을 하면 몇 나오냐면요. 약 43억에 43억에 4제곱을 4번 곱하는 거죠. 그게 주소의 개수예요. 됐네요. 128비트이므로 2에 128제곱. 약 43억에 4제곱. 43억 곱하기 43억 곱하기 43억 곱하기 43억을 하면 되는 거죠. 됐네요. 이렇게 주소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유니캐스트 유니캐스트라는 게 이제 UNI인데요. UNI, UNI 무슨 뜻이 있어요? 한계의, 하나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1대1 개념이에요. 유니캐스트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멀티 같은 경우는 1대 N 멀티가 많다는 뜻이니까 1대 N 개념이에요. 1대 N 개념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ANY캐스트 ANY캐스트라는 거는 A-N-Y A-N-Y ANY 그럼 ANY는 무슨 뜻이에요? 임의캐스트 그렇게 번역을 한다는 얘기죠. 얘도 1대1 개념이고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ANY캐스트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흐름을 제어해준다. 그리고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해준다. 뭐가 IP 버전 6가 그 얘기에요. 실시간으로 흐름을 제어해준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IP 버전 6 이전 버전이 IP 버전 4에요. 4인데 왜 6이 나왔느냐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나타낼 수 있는 주소의 개수가 약 43억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IP 버전 6에요. 됐네요. IP 버전 4는 32비트이기 때문에 2에 32승 그래서 약 43억 주소의 개수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죠. 사물인터넷 IoT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인터넷도 나오기 있기 때문에 IP 버전 4 가지고는 주소의 개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IP 버전 6에요. 됐네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IP 버전 6 주소는 16비트씩 8 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또 주소의 단축을 위해서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0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그대로 IP 버전 6은 128비트 이미 이제 배운 거고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로 구성된 주소 체계이다. 맞는 거죠. 그리고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 얘는 8비트 8비트씩 8비트씩 4 부분으로 나눠져요. 48에 32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10진수로 구성이 되고요. 10진수로 구성이 되고 점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점으로 IP 버전 6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 있냐면 규약이라고 그러죠? 규약 그러면은 규약은 뭐예요? 더 어렵네요. 규약은요. 규칙과 약속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규약 프로토콜 규약이라고 합니다. 규칙과 약속 어떤 규칙과 약속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데이터를 갖다가 송 보내는 거 수 받는 거죠. 송 수신기 사이에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정보를 갖다가 전송하기 위해서 보내고 받는 요 사이에 상태가 같게끔 유지해줘야 돼요. 그걸 프로토콜의 기능인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동기화 기능이라 그래요. 프로토콜은 왜 필요하냐. 규칙과 약속은 왜 필요하느냐.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데 보내는 측 받는 측에서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동기화 기능이라 그래요. 걔를 수행합니다. 누가 프로토콜이 바로 그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보세요. 송수신기를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동기화 기능 같은 말이잖아요. 됐네요. 프로토콜의 역할 정보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보내고 받는 그 상태를 똑같이 유지한다. 동기화 기능 동기화 기능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통신망에 전송되는 패킷 P-A-C-K-E-T 패킷은 뭐냐면 정보를 전송하는 단위예요. 단위 그 패킷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왜 제어해요?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프로토콜이 규칙과 약속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패킷의 흐름을 제어한다. 흐름을 제어 이렇게 알아듣으면 돼요. 동기화 하고 흐름을 제어한다. 여기 또 보세요. 패킷을 조정하는 흐름 제어 기능 흐름 제어 기능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동기화 기능 흐름 제어 흐름 제어 됐네요. 마지막으로 얘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한다 잘못된 것까지 검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누가 프로토콜이 여기 또 보세요. 데이터 전송 도중에 발생하는 에러 검출 기능 에러 검출 기능 오류 검출 기능 같은 거잖아요. 됐네요. 그럼 프로토콜의 기능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흐름 흐름 제어 동기화 오류 검출 에러 검출 이게 바로 프로토콜의 기능이에요. URL 같은 경우는 표준 주소를 의미한다라는 건데 유는 유니폼이에요. 유니폼은 무슨 뜻이 있어요? 제복 군복 교복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입는 그 유니폼이잖아요. 무슨 뜻이 있어요? 균일한 한결같은 우리 제복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니폼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소스는 뭐예요? 자원 자원 그 다음에 로케이터는요. 위치를 나타내는 지시자 그런 의미예요. 보세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이 자원 뭐라 그랬어요? 리소스 자원이 위치하는 바로 리소스고 자원이 있는 위치를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이게 바로 로케이터예요. 로케이터 위치를 나타내는 로케이터 그 다음에 표준 주소 체계다 표준이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 그러니까 유니폼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URL이라는 거는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이 아래 리소스 자원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원이 있는 로케이터 위치를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표준 주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URL 됐네요. URL의 형식은 맨 앞에 뭐가 오냐면 프로토콜이 와요. 규약이 옵니다. 그리고 콜론 슬래시 두 개 프로토콜이 제일 먼저 온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규약 규칙과 약속이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호스트 서버 주소가 옵니다. 서버 주소가 오고 포토번호가 있는 경우 콜론 포토번호예요. 그리고 슬래시 파일 경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맞다트리다만 구분 잘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도메인 네임인데요. 네임이 무슨 뜻이 있어요? 이름이고 도메인은요. 영역 범위 그래서 도메인 네임 영역의 이름이다. 범위의 이름이다.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네임 이름입니다. 보세요.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 IP 주소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주민등록번호예요. 근데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부르지 않잖아요. 이름 부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표현한 거 그게 이름이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도메인 네임은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럼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고 도메인 네임은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서로 바꿔줘야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DNS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 또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고약자인데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의 변환을 수행하는 거 결론적으로 IP 주소에서 다시 도메인 네임으로 그 역할이죠. 변환을 수행하는 시스템 그게 바로 DNS예요. 도메인 네임 여기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서버가 도메인 네임 서버가 되는 거고 매우 중요합니다. HTTP 얘는 뭐냐면 Hypertext Transfer Protocol 프로토콜이잖아요. 아까 이 프로토콜 HTTP 콜론 슬래시 두 개 www. 기억나시죠? 바로 그 HTTP예요. 인터넷에서 웹 서버하고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이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이런 것들 Hypertext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바로 보세요. 이 HTTP가 아까 뭐에 약제했어요? Hypertext잖아요. HT가 Hypertext Hyper 하이퍼의 H 텍스트의 T Hypertext 전송 트랜스퍼 하기 위한 통신 규약 프로토콜 되네요. Hypertext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규약 그래서 Hyper의 H H 텍스트의 T 그 다음에 전송의 트랜스퍼 그 다음에 규약 프로토콜 합치면 HTTP 가 되잖아요. 그겁니다. HTTP 매우 중요해요. OSI 7개층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가 아니고요. 쉬워요. 오픈 시스템입니다. 오픈 시스템 무슨 뜻이에요? 개방형 시스템이죠. 그리고 NDA에 있는 NDA는 Interconnection Interconnection 상호 접속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시스템 간에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약이죠. 그런데 그걸 계층으로 나눠놔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분류가 되는 거죠. 그겁니다. 오픈 시스템 Interconnection 개방형 시스템 간에 상호 접속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7개의 계층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OSI는 누가 만들었어요? 거꾸로 읽으면 돼요. ISO에서 만들었습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Globalization 국제표준기구에서 만든 게 바로 OSI예요. 됐네요. 그럼 얘는 왜 필요하냐면 이기종 단말 간에 이기종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단말 간에 통신과 호환성 등 모든 네트워크 상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바로 이거죠. 모든 네트워크 상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게 Open System Interconnection 7계층이에요. 됐네요. 결론적으로 목적은 얘예요. 모든 네트워크 상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는 모델이다라는 거고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 그 다음에 통신을 여러 계층 여기서 여러 계층 몇 계층? 7계층 7계층으로 나눠서 정의한 통신 규약 규칙과 약속 프로토콜이잖아요. 그 명칭을 뜻한다라는 거죠. OSI 7계층 그러면 7계층을 아셔야 되는데 1계층을 우리가 물리계층이라고 해요. 물리계층 피지컬계층 기계적인 개념 물대내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물대내 이게 1계층 2계층 3계층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대내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 물대내 그 다음에 전송 전세 섹션 그 다음에 전세표 표현계층 요게 4 5 6계층이에요. 마지막에 응 응은 응용계층 어플리케이션 얘가 7계층입니다. 응 응 7이 응 7 물리계층 1계층 그래서 물대내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 물대내 전송 섹션 그 다음에 표현계층 그 다음에 응용계층 어플리케이션 레이예요. 그래서 요거 암기하시는 방법이 물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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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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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물대내 전세표 응 요거 암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대내 전세표 응 물대내 전세표 응 한 30번만 하시면요. 애워주세요. 됐네요. 물리계층이 1계층이에요. 응용계층이 7계층입니다. 이게 바로 OSI 7계층이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ISO 거꾸로 읽으면 돼요. 됐네요. 시험 문제에서는 오답 지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 IP버전 6 주소는 각 부분을 10진수로 표현한다? 10진수가 아니죠. 몇 진수? 16진수로 표현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아니요.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IP버전 6 같은 경우는 16진수로 표현 콜론으로 구분 조심하셔야 돼요. 됐네요. 프로토콜은 규약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다양한 단말 장치를 자동으로 인식 호환성을 제공한다? 그런 기능이 없어요. 프로토콜은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무슨 기능이 있어요? 동기화 오류 검출 그 다음에 흐름 제어 됐네요. 네. IP 주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FTP인데 FTP 같은 경우는 파일을 트랜스퍼 전송 우리 전철에 트랜스퍼 갈아타는 곳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기서는 전송이에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 전송 규약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FTP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서 파일을 갖다가 주거나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바로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다. 파일 F 트랜스퍼 의 T 프로토콜의 P FTP 됐네요. 그리고 FT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TP 서버에 파일을 전송하거나 또는 수신 그 다음에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름 바꾸기 가능해요. 가능하다 안하다 그것만 구분 잘 하시고요. 당연히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니까 파일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고 이름 바꾸기까지 가능해요. 이런 거 좀 생소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A N O N Y M O U S 스펠링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나니머스 무슨 뜻이냐면 작자 미상의 또는 익명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나니머스 FTP 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계정이 없는 계정이 없다라는 걸 갖다가 여기서는 익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정이 없는 익명의 사용자도 접속할 수 있게끔 해놓은 서비스가 어나니머스 FTP 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이번에는 이메일 전자우편 가겠습니다. 전자우편 한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다 없다 있죠.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기능이라고 하냐면요. 동보 기능이라고 그래요. 동보 말이 어렵네요. 동시에 보낸다 그래서 동보 기능이라고 해요. 별거 없습니다. 브로드캐스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전자우편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MTP인데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언제 사용하는 거냐. 메일을 보낼 때 송신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송신 그렇게 알아두세요. 송신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SMTP 됐네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플레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송신 송 SMTP S 송 S 송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POP3인데 POP는 포스트오피스 무슨 뜻이에요? 우체국이잖아요. 포스트오피스 프로토콜 3 얘는요. 받을 때 수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됐네요. SMTP는 송신 POP3는 수신 그리고 MIME는 얘는요. 멀티 퍼포리스 그런 무슨 뜻이에요? 다목적이잖아요. 멀티 여러가지의 퍼포리스 목적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익스텐션 그런데 얘는 이 MM을 멀티 퍼포리스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을 MM을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멀티 그 다음에 이 M도 미디어로 생각하세요. 얘는 전자우편 보낼 때 멀티미디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지원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 MM을 멀티미디어라고 생각하세요. 멀티미디어와 관련이 있는 지원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SMTP 송신 POP3 수신 MIME 멀티미디어 이렇게 알아두세요. 됐네요.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맨 앞에 사용자 아이디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앳기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골뱅이라고 읽잖아요. 그죠? 근데 앳기호에 앳기호 앳기호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일명 골뱅이 어디 어디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호스트 주소 어디 어디에 이 아이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 앳기호 호스트 주소 형식이 사용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됐네요. 이번에는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는데 인트라라는 게 인 안에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회사 안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인터넷 기술이고 통신 규약을 기업 내에 바로 기업 내 인트라 인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기업 내의 전자우편 그 다음에 전자결제 등과 같은 정보 시스템에 적용시킨 거 그게 인트라넷이에요. 인 인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업 내 인트라넷 그 다음에 요번엔 엑스트라넷 엑스트라 엑스트라 그러면 엑스 개념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얘는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용하는 거고 당연히 얘는 기업들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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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트라 엑스트라 외부 보안을 유지한 채 보안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안을 유지한 채 유지한 상태에서 협력 업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바깥쪽에다 계열 업체 협력 업체에다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엑스트라넷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타이어는 다른 회사 그걸 납품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데 너희 지금 타이어 만들어 놓은 거 있니? 그걸 매번 전화하거나 메일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단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재고가 얼마큼 쌓여 있구나. 보내줘. 이런 것들. 그래서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내부에서는 인트라넷 외부 개념이 들어가면 엑스트라넷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내부냐 외부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됐네요. IPTV 별거 없어요. 인터넷 프로토콜 TV입니다. 인터넷을 가지고 TV를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서 빨라야 되잖아요. 그 대신 동영상 컨텐츠 정보 서비스 등 기본 텔레비전 기능에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게 한 서비스 당연히 TV가 들어갔으니까 텔레비전이잖아요. TV도 볼 수 있고 IP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고 그게 IPTV 됐네요. RFID 이 RFID는 센서 기술이에요. 센서 기술 센서 기술인데 RF가 뭐의 약체냐면 이 R이 라디오에요. 라디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디오 프리켄시 주파수 DID는 우리 그 아이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거에요. 아이디 비번 할 때 그 아이디입니다. 얘는 뭐냐면 사물에다가 전자태그를 부착시켜요. 굉장히 얇고 책 같은데 맨티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한 상태에서 책을 갖다가 만약에 훔치면 지나가버리면 소리가 나는 그런 센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당연히 무선통신이죠. 유선이면 말이 안되는거죠.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사물의 정보 또 주변 상황 정보를 갖다가 감지하는 센서 기술이다. 주로 도난방지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게 바로 라디오 프리켄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 RFID 센서 기술 전자태그 그 다음에 무선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이래서 사물의 정보 주변 상황을 갖다가 파악하는 센서 기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오답 지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FTP에서 그림이라던가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 등은 아스키 모드로 전송을 한다. 라는 게 있는데 FTP는 전송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스키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나리 모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림이라던가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은 바이나리 모드에요. 바이나리 모드 요건 머릿속에 썩 넣어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은 바이나리 모드 이집 모드로 전송을 해요. 그럼 아스키 모드는요. 아스키 텍스트 개념 텍스트 파일은 아스키 모드에요. 조심하시구요.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 뻥을 잘 칩니다.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 압축 파일은 바이나리 모드 이집 모드에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오편는 기본적으로 8비트의 MBCD 코드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다. 8비트가 아니고 7비트의 아스키 코드 7비트의 아스키 코드를 사용을 해요. 기본적으로 7비트의 아스키 코드 우리 아스키 아스키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그 통신이 바로 전자오편입니다. 라는 거예요. 됐네요. 그리고 메일에 대해 작성한 답장만 작성한 답장을 발송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전달이라 간다. 전달은 제 3자한테 보내는 게 전달이고 그냥 메일 보낸 사람한테 그 답장은 그냥 보내는 거 뭐예요. 답장이죠 뭐. 리플라이 전달이 아니고 답장이다. 라는 거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개념 가겠습니다. 멀티미디어라는 건 뭐냐면 그래픽이라든가 오디오 문서 매우 다양하다. 멀티 멀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많은 매체 다중매체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요즘은 다중매체라고 번역하지 않죠. 멀티미디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픽 오디오 문서 매우 다양하다 맞는 거고 대표적인 정지 화상 표준으로는 JPEG이 있는데 JPEG 같은 경우는 손실 무손실 압축 기법을 다 사용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GIF 같은 경우는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을 해요.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썩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스트리밍이 더 중요하죠. 우리 스트리밍 스트림 그러면 시냇물이란 뜻이잖아요. 스트리밍이라는 건 뭐냐면 파일을 다 다운받기 전에 다운을 받는 도중에 재생이 가능한 시스템 그게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그래서 ASF Active ES가 바로 스트리밍의 약자입니다. 스트리밍 포맷이에요. 그래서 ASF WMV RAM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가 나와요. 구분 잘 하시고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파일 형식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통합 처리한다. 잠시 후에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디지털 개념이에요. 멀티미디어는 당연히 그리고 통합해서 처리한다. 통합성 잠시 후에 특징할 때 또 보기로 하고요. 맞는 얘기고 정보제공자와 사용자 간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달된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쌍방향성 양방향성 그거요. 얘도 특징이 있는 겁니다. 디지털 통합 상호작용 쌍방향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의 여러 미디어를 통합 처리한다. 얘도 통합 뭐 같은 의미죠. 여러 미디어 영어로 멀티미디어 됐네요. 멀티미디어 특징 방금 전에 봤듯이 통합 그리고 디지털 개념이에요. 멀티미디어는 쌍방향성 상호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는 비선형이에요.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 선형이라는 건 선과 같은 형태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비선형입니다. 멀티미디어는 그래서 이것도 암기 속속 통합성의 통 통이 비 싸다 통이 비싸디 비싼디 이렇게 통합성 비선형성 쌍방향성 또는 양방향성 디지털화 통이 비싼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멀티미디어 특징 특히 조심하실 거는 비선형이에요.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비선형 컨텐츠 말 그대로 선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컨텐츠가 아니다라는 거죠. 컴퓨터 게임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 순서대로 막 가야 됩니까? 정의진 순서대로 아니잖아요. 게임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선형이죠. 컴퓨터 기반 훈련과 같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사항을 제어하는 멀티미디어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비선형 멀티미디어 특징 이미 배웠잖아요. 컨텐츠 그 다음에 VR VR이라는 건 버철 가상 R은요. 리얼리티 가상현실을 V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세계의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 또 시뮬레이션 흉내내는 거죠. 똑같이 시뮬레이션 기능 등 관련 기술을 통틀어 말한다. 시뮬레이션 그래서 VR 가상현실 가상세계 그 다음에 요즘 우리 가상세계 하면 또 나오는 용어 있잖아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도 가상우주 가상세계를 뜻해요.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증강현실 VR 그 다음에 AR AR은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그래서 얘는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MR이라는 게 있어요. MR MR이라는 거는 VR과 AR을 합쳐놓은 혼합현실입니다. 혼합 M은 믹스드 혼합했다 또는 머지드 병합했다 그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세계 AR 아규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 그 다음에 MR 믹스드 머지드 리얼리티 혼합현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네요. VR 이번에는 VCS VCS는 비디오 컴퓰런스 시스템이에요. 컴퓰런스가 회의란 뜻이 있습니다. 비디오니까 당연히 화상회의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VCS 화상회의 시스템 떨어진 사람끼리 화상을 보고 회의하는 거죠. 별거 없어요. 당연히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거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비디오 오디오를 통해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됐네요. 화상회의 시스템 VCS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VOD VOD는요. 비디오 오디는 온 디맨드 온 디맨드가 주문 이란 뜻이잖아요. 주문에 의해서 비디오를 본다. VOD 주문형 비디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문형 비디오로 보고 싶은 영화 스포츠 뉴스 홈쇼핑 등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당연히 온 디맨드니까 원하는 시간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이다. VOD 비디오 온 디맨드 주문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얘는 비디오잖아요. 그럼 음악은요. 음악은 뮤직 온 디맨드 M.O.D. M.O.D. 라고 불러요. 얘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오답 지문을 내냐면 이렇게 내요. M.PAC은 인텔사가 개발한 인텔사가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용량이 작고 음질이 뛰어나다. M.PAC은 동영상 전문가 그룹 이 M이 무빙 움직이는 모션 이런 뜻이잖아요. 픽처 무빙 픽처 모션 픽처 엑스퍼트 그룹 엑스퍼트 전문가 지능 그룹 그래서 M.PAC은 동영상 전문가 그룹이고 지금 인텔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용량 작고 음질이 뛰어난 거는 DVI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M.PAC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미디어별로 파일 형식이 회기라 돼서 파일 형식이 회기라 된다는 얘기는 뭐야?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제작이 용이해진다라고 돼 있는데 미디어별로 파일 형식이 회기라 되는 게 아니고 다양화되죠. 다양화 그럼으로 인해서 멀티미디어 제작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멀티미디어 개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그래픽 기법인데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가겠습니다. 렌더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렌더가 무슨 뜻이 있냐면 R-E-N-D-E-R 렌더가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Make M-A-K 만들다 렌더 그런 뜻이 있어요. 렌더링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3차원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렌더링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업의 일부이다. 렌더링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렌더링은 2차원 또는 3차원 물체의 모형에 명암 명암이라는 건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밝고 어두운 명암과 색상을 입혀요. 농도 이런 것들 사실감 입체감 사실감을 더해주는 그래픽 기법 사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픽 기법 렌더 방금 전에 제가 렌더 만들다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명암과 색상 농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감 있게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픽 기법 렌더링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모핑 가겠습니다. 모핑 이 MORPH 모프가요 변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얘는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화 변화 모프 모핑 그래서 변화하거나 통합하는 작업이다 영화같은 데서 특수기법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변하다 모프 모핑 됐네요. 모핑 렌더링 다 중요해요. 됐네요. 이번에는 디더링 인데 D-I-T-H-E-R 디더가 무슨 뜻이냐면 결정을 못해가지고 망설이는 거예요. 이게 디더링은 뭐냐면 색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색깔을 표현해야 될지 막 망설이고 못해요. 그랬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라. 그래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라. 그게 디더링 기법이에요. 별거 없네요. 뜻만 알면 바로 할 수 있네요. 디더링 그런데 얘가 뜻을 모르고 그냥 애우려고 그러면 정말 헷갈려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렌더 만들다 사실감 입체감 3차원 애니메이션 그렇게 만들다 렌더 모프 변하다 됐죠. 어떤 이미지가 딴 걸로 변화 바뀌면 무조건 모핑이에요. 디더 색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거 디더링 됐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어싱 그런데 엘리어싱이 무슨 뜻이냐면 비트맵 방식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화면을 갖다가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찌그러져요. 그걸 우리가 계단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깨진다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없애주는 게 안티에요. 우리 안티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엘리어싱을 안티 없애주는 거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 이렇게 불러요.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안티라는 뜻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 색상과 배경 색상 등을 혼합해서 바로 이 부분 경계면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 그게 안티 엘리어싱 기법이에요. 경계면을 부드럽게 계단 현상을 없애주는 작업 안티 엘리어싱 됐네요. 이번에는 비트맵 방식인데 비트맵 방식을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 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는요. 그냥 암기해두세요. 비트맵 방식 레스터 방식 같은 뜻이에요. 비례비례비례비례 하셨죠? 비례비례비례비례 가겠습니다.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테두리가 거칠어져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런다? 아까 했잖아요. 엘리어싱 그걸 없애주는 거 안티 엘리어싱 됐네요. 그리고 비트맵 파일 방식은 BMP GIF JPEG JPEG 등이 바로 얘네들이 비트맵 방식이에요.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서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테두리에 계단현상과 같은 엘리어싱이 발생한다. 걔를 없애주는 게 뭐라고요? 안티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현상 엘리어싱 이렇게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어디서 생긴다고요? 비트맵 방식 그래서 비트맵에서 계단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비개비개비개 암기 쏙쏙 비트맵에서 계단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비개비개비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비개 비개비개비개 비트맵에서 계단현상 계단현상은 엘리어싱 없애주는 건 안티 됐네요. 많은 픽셀로 정교하고 다양한 색상을 표시할 수 있다. 비트맵 방식에 대한 맞는 얘기에요. 엔펙 21 엔펙 21 얘 같은 경우는 텍스트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요. 만들고 만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 팔아야 되잖아요. 팔았어요.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해야 되죠. 이런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그게 바로 엔펙 21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디지털 컨텐츠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생성 거래 전달 관리 이런 전체 과정 관리 엔펙 21 이렇게 알아두세요. 됐네요. 그 다음에 아까 비트 방식 레스터 방식 배웠잖아요. 그거의 반대 개념이 벡터 방식이에요. 벡터 방식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을 이용하는 이미지 표현 방법이에요. 벡터 직선 또는 곡선 선이에요. 선 벡터는 선 됐네요. 오답 지문 가겠습니다. 엘리어싱은 이미지 표현의 계단 현상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계단 현상이 엘리어싱이고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은 안티 엘리어싱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이 정답이죠. 그냥 엘리어싱은 계단 현상일 뿐이고 제거한다. 제거하는 작업이라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티 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비트 맵 방식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한다. 직선이나 곡선은 아까 뭐라고요? 벡터 벡터 이거 비트 맵 방식이 아니죠. 벡터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직선이나 곡선 멀티미디어 운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련 장비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우터라는 게 있는데요. 라우터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냐면 장거리 먼 거리를 달리는 말 장거리 경주 마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를 달려야 되니까 어떻게 달려야 돼요? 최적의 경로로 달려야 되죠. 그렇게 머릿속에 썩 넣어두세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 중에 라우터라는 거는 보세요.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에 연결하는 장치 이것만 썩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키워드 라우터라는 거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통신망에 연결해주는 장치예요. 최적의 경로 라우터 이렇게 썩 넣어두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이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정보의 전송을 위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에 연결하는 장치 라우터 됐네요.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라는 거 이것도 조심하시고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라우터 됐네요. 이번에는 허브인데 허브가 무슨 뜻이 있어요? 중심이란 뜻이 있어요. 중심 중심 가운데서 뻗어나가는 게 다 허브입니다. 허브 중심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가운데서 여러 대의 컴퓨터로 쭉 뻗어나가는 개념으로 과학해선들을 통합 관리하는 장치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 허브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과학해선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 허브 됐네요. 그래서 허브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더미 허브가 있고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더미 허브 같은 경우는 이 단말기의 수가 늘어나면 속도가 느려져요. 하지만 단말기가 늘어나더라도 속도가 안 느려지는 스위칭 허브라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는 게이트웨이인데 게이트웨이는 무슨 뜻이 있어요? 관문 문 별거 없죠. 게이트웨이는 문이에요. 문 관문 그래서 입구 역할을 한다.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넥으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 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로 근거리 동신망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랜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 사용되는 장치 입구 역할 게이트웨이 입구 관문 됐네요. 마지막으로 브릿지인데 브릿지는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뜻이에요? 다리잖아요. 다리 그래서 얘는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상호 접속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 연결 장치로 OSI 참조 모델 OSI 참조 모델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기억나시죠? 어디서 만들었어요? 거꾸로 읽으면 돼요. ISO 참조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한다. 다리 역할이니까 링크잖아요. 링크 연결 다리 그래서 독립된 두 개의 랜을 연결할 때 쓰는 거 독립된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상호 접속 브릿지에요. 브릿지 그 다음에 다리니까 연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알고 가시고요. 이번에는 테더링 이라는 건데 테더링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테더가 무슨 뜻이에요? 이건 모르시죠?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테더가 테더라는 거는 밧줄 사슬 그런 거를 묶어버리는 게 테더에요. 됐네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얘는 보세요.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스마트폰을 묶어서 밧줄로 엮어서 그런 뜻이에요.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에요. 테더링 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이고 모뎀이라는 거는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변복조 장치인데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에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 스마트폰으로 묶어서 밧줄로 묶어서 사슬로 묶어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테더링 테더링 됐네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묶는다 밧줄 사슬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테더링 됐네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컴퓨터인데 웨어러블이 무슨 뜻이에요? 웨어가 입다라는 뜻이니까 입을 수 있는 컴퓨터 뭐예요?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입을 수 있는 컴퓨터 소형화 경량화를 를 비롯해서 음성 그 다음에 동작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당연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비커터스 그죠? 언제 어디서나 이런 의미잖아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도 마찬가지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안경 같은 경우 그쵸? 웨어러블 컴퓨터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단방향 통신 심플렉스라고 하는데 단방향 말 그대로 단방향이잖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디오와 같이 한쪽은 보내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수신 받기만 하는 정보 전송 방식 그게 단방향 통신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한쪽은 무조건 보내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단방향 통신하고 같이 우리가 하프 두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하프 하프 두플렉스 DU P-L-E-X 하프 두플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반이중이라고 번역해요. 반이중 하프니까 반이중 얘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가능한데 동시에는 안 돼요. 왔다 그쵸? 갔다는 가능해요. 하지만 동시에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동시에는 안 된다. 하프 두플렉스 반이중 방식 그러면 얘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무전기 우리 무전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많이 안 쓰지만 무전기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얘기하면 한쪽은 듣기만 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 얘기하면 한쪽은 듣기만 해야 돼요. 동시에는 안 돼요. 그게 바로 반이중 방식 예를 들면 무전기가 있다. 하프 두플렉스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되고 반이중 방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풀드플렉스 F-U-L-L 풀드플렉스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전이중이라고 해요. 전이중 풀이니까 전이중 방식인데 얘는 동시에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우리 전화기 전화기 같은 경우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플렉스 하프 두플렉스 풀드플렉스 알아두셔야 돼요. 단방향은 심플렉스 하프 두플렉스는 반이중 풀드플렉스는 전이중 그래서 하프 두플렉스는 무전기 풀드플렉스 전이중은 전화기 조심하시거나 하프 두플렉스는 동시에는 안 돼요. 왔다 갔다는 가능하지만 조심하시고요. 같이 아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사물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즈 t가 띵즈 t-h-i-n-g-s 사물인터넷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IP 버전6 배울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가니까 뭐가 필요해요? IP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IP 주소 4가 43억개가 부족하니까 버전6 43억의 4제곱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IoT IoT IoT에서는 IP 버전6가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조심하실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뻥을 치냐면 사물인터넷은요.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사람 중심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사람은 제외하고 사물들끼리만 이런 식으로 또 말장야를 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사물인터넷의 중심은 누구다? 우리 인간 사람이에요. 가겠습니다. 모든 사물 띵즈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소통하고 스마트 센싱 기술 그 다음에 당연히 무선이죠. 무선 통신 기술을 융합 컨버전스 융합 요즘은 기술 대 기술이 합쳐지는 컨버전스가 중요하잖아요. 융합해서 당연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이거는 리얼타임은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 사물 띵즈 사람 사람 꼭 들어가야 돼요. 공간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상황을 분석 예측 판단해서 지능화된 서비스를 자율 제공하는 재반 인프라 융복합 기술 또 나왔네요. 융복합 컨버전스 기술을 의미한다라는 거 자 오지간 인터넷 오브 띵즈는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늦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중심이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있죠. 이 사물들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보안 문제 보안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유념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오답 지문을 어떻게 했냐면 브릿지 브릿지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다 그랬다? 다리 다리니까 독립된 두 개의 렌을 연결시키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뻥을 쳤냐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거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고 전화기는요.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신호를 보낼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걸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모듈레이션에 모듈레이션 변조라고 합니다. 신호를 갖다 바꾸는 거니까 변조 변조가 영어로 모듈레이션이에요. 변조 모듈레이션 변환해서 전송하고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대로 변환하는 거 원래대로 가는 거 복조잖아요. 복조 그죠? 복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디모듈레이션 이라고 한 거예요. 디모듈레이션에 디모 여기까지 M까지 됐네요. 그러면 변조는 모듈레이션 복조는 디모듈레이션 그러면 M O D E M 뭐예요? 모 D M 댐 이래서 모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복조 장치를요. 됐네요. 변조는 모듈레이션에 모 복조는 디모듈레이션에 댐 그래서 모뎀 이라고 부르는 거죠. 됐네요. 그래서 모뎀에 대한 설명이다.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바로 이거예요. 모듈레이션의 M O 디모듈레이션의 D E M 그래서 브리지는 독립된 두 개의 랜을 연결하는 장치지 변복조 기능이 있는 장치가 아니다. 라는 거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